시사평론가 박진영 윤석열이 저를 왜 싫어하냐면요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공중파에 대놓고 하고 그 절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윤석열이 또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의겸 의원입니다 작은 실수는 있지만 윤석열의 목을 겨냥한 탄핵이 될 만한 국정농단이 될 만한 가장 강력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터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김의겸 의원을 응원해 주실 것을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말 몰아내고 싶죠?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께 윤석열을 몰아내는 방법을 잠깐 상의해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가 그 좋은 사례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정조사가 발동됐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될 때는 정황적인 의심만 있었지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까 증언과 제보가 터져나옵니다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일, 고영태 이런 사람들 이름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제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당이든 새누리당에서도 반란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등 5, 60명이 반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참여해서 12월 9일 날 국정조사가 단핵 시작된 지 21일이 지나고 수많은 증언과 제보들이 나온 지 21일 후에 국회에서 단핵소추가 통과됐습니다 234명입니다 60명은 그 당시 박근혜 당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박근혜 탄핵의 법률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태블릿 PC라든가 그런 것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았는데도 국회는 탄핵을 했습니다 왜 탄핵을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탄핵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법상의 범죄자만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철학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무책임한 사람도 탄핵할 수 있다는 탄핵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근혜 탄핵이 결정난 것은 이듬해 2017년 3월 10일입니다 그 중간에 12월 말에 박영수, 윤석열 등이 참여하는 특검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형법상의 범죄자가 될 만한 증거를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너무 주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 극악무대한 사람이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또 법조인입니다 법에 의해서 본인이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이 퇴진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을 독려해 주십시오 과감히 탄핵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탄핵이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탄핵은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헌정 질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중도적인 의원, 합리적인 의원 있다고 참 가정하고 싶습니다 일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따뜻한 참 따뜻하기도 하기 참 힘듭니다만 전술적으로라도 지역에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당신 국회의원 다시 한번 해도 좋다 그러나 윤석열 치야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반란자가 나올 수 있는 토대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조사 와중에 제보라든가 제안 그런 것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알다시피 영고주의 사회입니다 한 두 꼭지만 돌았으면 아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청공인이 무슨 법산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들으면 잊지 마시고 꼭 국정조사에 제보해 달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여론조사가 그나마 저 정도 나오는 것은 보수청들이 열성적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내각제 국가에서는 여론조사가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내각이 총 사퇴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윤석열이 사퇴할 사람은 아닙니다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여론조사가 2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국민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드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절차들이 없으면 저 사람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탄핵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올겨울 칼바람 정말 제대로 맞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에 치닫고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에 3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들이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국가의 무능에 의해서 싫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참단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가역적인 민주주의 다시 역사가 되돌릴 수 없는 민주주의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 청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올겨울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박진현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의 동그랜 기획에Clang 생 d 감사합니다.